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S. 슬기를 뜻하는 맞아요! 맞아요! 맞아요? 그런 거였어요? 근데 많이 나가야지! 딱 6년 전 인 것 같아 나는 인사했거든요 누가 보냈는데 머리끝 어디 갔어요? 내 눈앞에 나도 왜? 진짜 많이 들었나? 도전! 도전! 노래가 되게 좋다 레드벨벳 퀸스 퀸덤이었나? 혹시 취향을 고려해서 나 진짜 팍 할 거야? 팍 내려줄게 원, 투, 쓰리 10년 됐고요 실비 실비 이거 없어요 제가 지금 50초 동안 찍고 있거든?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! 짜잔! 깜짝이야 어떻게 나오나요? 이제 밝아졌어요 잘 모르겠어요 얼굴 하하 버릇도 없어요 웃음 이쁜 미소 던텀 안녕하세요 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나 싫어하네 왜? 모르겠어요 근데 끝 짠 짠 기타 이제 퀸스 로봇을 만났는데 여기가 일어나는거에요 괜찮아요? 바로 괜찮아요? 제가 로봇을 만났을 때 이곳에 일어났습니다.